주장 말 안 들어서 벼르고 있는 사람 있어? 어 있어 우리 중에 있어? 어? 과거 조송화에 대한 인터뷰 영상들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네티즌들 사이에서는 2015년의 조송화 행동을 바라보면 김산이 급이라는 내용과 조송화의 인성을 알아본 글에 성지술례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때다 싶어서 쌍둥이들을 재평가해야 한다는 황당한 주장이 나와서 반박하려고 합니다. 지진 경기 후에 이다영은 구단 숙소복귀가 원칙인데 무단이탈 후에 남자친구와 사진을 찍어 인스타에 올렸다. 심지어 당시 이다영은 결혼상태였는데 관련 내용은 이전 영상 참고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박미희 감독이 선수 보호명분으로 아픈 이재영, 이다영을 명단에서 제외했는데 이다영은 자신이 아프지 않다고 인스타에 언급했던 적이 있다. 굳이 김산이, 조송화, 이재영, 이다영 쌍둥이의 공통점을 찾자면 어렸을 적 모습이다. 김희진, 표승주, 김수지의 인터뷰를 봤을 때 김희진만 유일하게 서남원 감독의 입장을 이해한다고 했는데 이는 과거부터 조송화를 벼르고 있던 김희진의 인터뷰를 보면 알 수 있다. 지상말 안 들어서 벼르고 있는 사람 있어? 어, 있어. 우리 중에 있어? 뭐야? 어, 이거 섭외 들어왔을 때 선후배 역할 바꾸기 없냐고 신청했다면서 그런 적 없는데? 왜 그런 적 없어? 있다고 들었는데 누가 그랬어? 근데 넌 선후배 없잖아 없지지나 나 원래 그런 거 없어 이미 역할 바꾸고 살잖아 맞아 지어 다른 선수들도 조송화의 인성에 대해서 많이 폭로를 했다 너가 IBK 트러블 메이커라고 생각하는 거 어떻게 생각해? 조송화 죽고 싶냐? 너 트러블 메이커잖아 다 싸움 걸고 다니잖아 너가 싸움을 거니까 싸움을 하지 인정하는 거야? 아니, 너도 트러블 메이커야, 송화야 특히 문제가 있었던 이재영 선수에게도 조송화는 한 얘기를 들었다 이재영은 조송화에 대해서 인터뷰 때 좋게 포장을 해줬는데 조송화가 갑자기 이재영은 정상이 아니다라고 하자 이재영도 조송화가 자기랑 비슷하다고 한 방 먹인 것이다 김현경 선수의 말처럼 과거부터 이런 문제가 있었는데 하루 빨리 이 말도 안 되는 상황이 해결됐으면 좋겠고 김현경 선수는 도대체 어떤 길을 홀로 걸어온 것인지 놀랍고 상하이에서도 잘하길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교수님의 정치권은 계심이 되었습니다 이재영은 이 시각 세계에 대해 알아보고 보자 이재영은 이재영은 안 나오는 걸어 이재영은 미국의 고지 그렇고 이재영은 마치지iors